반갑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세력들이 지금 이동을 했죠 로봇 섹터로 완전히 다 이동을 해버렸습니다 바이오가 지금 아주 강한 모습 11월부터 해서 12월에 아주 큰 상승 그리고 1월 최근까지도 지난주까지도 바이오 쪽이 가장 큰 상승을 보였죠 미래는 바이오다 이제 다시 미래는 로봇이다 이렇게 바뀌어 버렸죠 바이오는 큰 행사가 끝이 났습니다 JPM 행사가 마감이 되었고 로봇도 이제 S2024가 오늘 밤이면 마감이 되는데 로봇 섹터가 이제 한번 돌 때가 되었다 세력이 이동하고 있다 CPI도 별로 좋지 않더라 돈이 갈 때가 없다 이번에는 로봇이다 자리 좋다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이 큰 세력들이 이동해서 전체적으로 움직여주면은 이 로봇 쪽이 추세를 형성해서 바이오 쪽이 올라가듯이 로봇이 좀 지속적인 상승 흐름을 탈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지금 거래량이 많이 터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속적인 상승이 나올 걸로 예상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 바이오 쪽 HLB도 바이오죠 지속적인 하락은 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뉴로메카가 보시면 아주 강력하게 세력이 들어와서 밀어 올려 벌이는 아주 강력한 상승이 일어나고 있죠 갈 자리 돼서 가고 있다 그리고 대장이 로봇 스타인데 이 로봇 스타 지금 20% 올라 있는 상황인데 LG에서 로봇 쪽에 또 추가 투자하겠다 이 소식이 나오면서 로봇에 불이 붙었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로봇 섹터가 전체적으로 강세입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흐름이면 로봇 섹터 전반적으로 아주 강력한 힘이 들어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죠 거래량들도 아주 크게 나타나고 있죠 자 이 정도의 에너지면 이 로봇 쪽이 당분간 로봇 쪽으로 돈 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아주 높아진 상황이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이쪽으로 이제 돈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쪽 관련된 종목들은 웬만하면은 추세를 좀 더 형성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물릴 가능성도 가장 조금 희박하다 물리더라도 다시 올라설 가능성이 높은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크게 오르는 게 지금 두 개나 나오고 있죠 오늘 장이 상당히 좋지 않은데 거기다 금요일인데도 지금 20% 짜리가 두 개나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자 이 정도 흐름이면 아주 강한 세력들이 로봇 쪽을 타겟팅 했다 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고 일신석제 아주 잘 가고 있죠 자 여기서 이제 매수세가 아주 치고 나오고 있는데 자 이제 한번 갈 때 되니까 슈팅이 이렇게 나와버리죠 수익 많이 내면 되죠 자 일신석제 이제 이 정도 이렇게 오면은 여기서 매수했으니까 쭉 올라가서 슈팅 나오고 이 정도에 욕심 안 내면 되죠 욕심 욕심 안 내면 되죠 그러면 한 10% 12% 정도 수익이 났는데 한 12% 정도 수익이 났으면 매도하면 됩니다 이 정도 올라와 주면은 요 이제 자항선 보이죠 자항선 보이면 여기서 매도를 딱 하고 나면 여기서부터 수익이 났으니까 10%에서 15% 6% 10% 13% 정도 수익이 났죠 13, 14% 정도 수익이 났겠죠 절반을 매도했으면 여기서 여기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여기서 크게 가다가 한번 줄렁 했죠 요런 거 보이면은 절반 매도 그리고 지금 슈팅 나오죠 매도 바로 매도 시너지어 드리죠 매도 더 올라가면은 뭐 할 수 없는 겁니다 더 올라가면 올라가는 거고 나한테 10% 이상 수익 준 거는 고마운 일이죠 고마운 일이다 약세장에서도 수익을 계속 내는 그런 모델링을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 모델을 사용하면 된다 티로보틱스도 괜찮죠 티로보틱스 괜찮다 티로보틱스 매수 시작해도 되겠습니다 1차 2차 들어가세요 자 요렇게 이제 하면 되죠 움직이는 것들은 때가 되면 움직입니다 움직인다 모니터링하는 것들은 뭐 꽤 괜찮은 시장 대비해서는 좀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떨어져 입성해 가지고 로봇이 다 올라가는데 조금 약하긴 하지만 좀 괜찮다 이 정도 지금 로봇 쪽이 아주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 정도의 힘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면 시행이 일어난 좋은데 일어나고 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냐 돈들이 이제 테마를 하나 만들어서 갈만한 쪽을 선정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로봇이다 이렇게 선정이 되면은 좀 물리더라도 물린다고 하더라도 다시 회복하고 수익을 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은 적당한 타점을 잡아가지고 좀 들어가서 손절라인 딱 잡고 들어가면 뭐 리스크 관리하면서 좀 먹으면 되죠 또 자 이렇게 되니까 이 바이오 쪽 시장이 지금 1300, 1300 매도가 나오고 있죠 이렇게 매도가 나오고 셀트리온과 HLB가 거의 유사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둘 다 올려서 5회선 언저리까지 올려서 매도하죠 낮게 시작해가지고 HLB하고 셀트리온하고 똑같습니다 HLB와 셀트리온의 흐름이 분봉상의 흐름을 보시면 거의 유사하다 거의 거의 유사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보시면 올려주고 밀리고 다시 33회선 뚫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힘없는 흐름에 거래가 상당히 적죠 자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셀트리온도 마찬가지죠 비슷하죠 낮게 시작해서 올려주고 낮게 시작 올려주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 맞고 또 떨어지죠 이렇게 떨어지고 힘없이 각도가 살아나지 않죠 각도가 살아나지 않는다 똑같은 흐름입니다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으면 그러면 힘이 들어오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로봇 쪽이 이제 요쪽에서 돈을 빼가지고 여기서 돈을 빼서 로봇 쪽으로 이동하고 있죠 세력들이 여기서 돈을 빼서 로봇 쪽으로 세력들이 이동을 이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 정도의 강력한 힘으로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돌아가면서 이제 하나씩 밀고 올라가는 이런 강한 흐름이 아마 나오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로봇 쪽이 가장 지금은 안정적이고 주가가 많이 올라서도 안정적이고 또 손실을 본다고 하더라도 손실이 좀 적게 날 수 있는 이런 테마가 좀 강하게 형성이 되고 있는 상태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죠 티로보틱스 이런 것들은 지금 이 자리가 좋기 때문에 요런 것들은 좀 매수 들어가도 되면 되는 것들 얘가 먼저 한번 끼를 부렸죠 끼를 부려서 슈팅나고 이사 통과하고 이평선 다 통과하고 그러고 계속 고가 놀이를 하면서 이렇게 옆으로 가고 있는데 로봇 테마가 형성이 되어버렸죠 형성이 된 상태니까 요런 거 이제 좀 기다리면 다음 얘 차례가 오면 해서 슈팅이 나오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얼마 전에 모나리자도 한번 알려드렸죠 모나리자 모나리자 이렇게 로봇 주들 자리 좋은 놈들은 들어가서 매수해 놓고 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 바닥에서 바닥은 아니지만 지금 분이 타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강세를 아주 강력하게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오늘 금요일이라서 어느 정도 장 마감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의 에너지 라고 하면은 이 추세가 하루만에 끝날 분위기는 아니다 라고 보입니다 위꼬리는 좀 달릴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큰 자금들이 돈들이 들어와서 장대로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에 이 추세는 에너지는 좀 더 지속이 될 가능성이 없다 이게 거의 18% 까지 오른다 라는 것은 세력들이 로봇 쪽을 다음 타겟으로 잡은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미 많이 오른 것을 따라잡는 것은 조금 윗골이 달리면 그렇죠 밑에서 다시 튈 만한 것 잡고 기다리고 안 튀면 그냥 나오는 거고 튀면 수익을 이렇게 내면 되죠 자 지금 이 분위기가 뭐 아주 전체적으로 좋지 않죠 전체적으로 이제 금리나 기대감이 좀 뚝 떨어지는 소식이 나오면서 이렇게 조종하는 모습들을 대부분의 섹터들이 다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바이오는 위치가 가장 높죠 가장 높은 위치에서 이제 모멘텀이 크게 이제 상시를 한 상황 이다 보니까 또 이렇게 계단식 하락에 이런 분위기에 거래량이 들어오고 있지 않죠 이렇게 거래량이 들어오고 있지 않다라는 것은 또는 거래 실어서 들어오긴 하지만 매도가 세다 라고 하는 것은 계속 하방으로 위에서 고점에서 고가 매도를 통해서 이제 물량을 정리하겠다 라는 그런 의도가 크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 이제 뭐 가남성 이런 부분이 있지만 아직 4개월 남았죠 4개월 4개월이면 다른 섹터들 실컷 올리고 있는 쭉 빼놓고 다시 올리기에 충분한 시간이라고 또 볼 수 있죠 주가 이렇게 많이 올라 있는 상태인데 계속해서 또 바이오만 간다 이렇게 되기는 힘들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또 이제 로봇이 테마를 하나 형성을 해버렸기 때문에 지금 이 바이오 쪽이 더 가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 또 되어버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